나무 결정권이 달려있는 사전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밀치기로 당판! 파이팅! 몸이 하면 반칙이에요?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다음엔 지는 거야 발 떨어지면 안 되고 사고 모래 파면 반칙 아닌가? 치사기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반칙이에요? 아니지, 이거 전략이지 발이 박혔는데? 이거 반칙이에요? 이거 전략이지 그러면 나는 삽 가져오지 여기까지 그냥 위에서 하기로 해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다들 뭐라 하니까 준비 시작 시작 웨이브 웨이브 동현이 형 여유 부드러워 부드러워 동현이 형 여유 부드러워 부드러워 볼 때 올 때 올 때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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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때 올 때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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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축하했다 축하해 우리 오! 오! 와아! 와 동현이 형 진짜 없다고 그랬는데 동현이 형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지금이 대세야 형이 어떻게 된 거야, 이만큼? 오, 지금이 대세야. 내가 바로 정대세다. 이게 바로 정대세야. 오, 노래 잘한다. 아, 아, 아아아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3대3 시즌 네번째 패배야.